추워요? 추워 추워 울었어요 방수팩인데 여러분 얼었어요 차에 물을 두고 마시는데 얼었어요 이렇게 추운 날 저희는 갑니다 오늘 체감온도 영화 19도래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추운 날이에요 그렇죠? 네 저희는 이런 날 캐리비안베이를 가려고 해요 써야돼요 써야돼요 사실 티켓이 있었는데 못쓰고 있었던게 있어서 캐리비안베이를 가려고 합니다 오늘 엄청 추운 날씨에요 한번 따뜻하겠죠? 사실 여름에는 워터파크 많이 가잖아요 겨울에는 가본적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한번 경험해보고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말도 꼬여 추워서 자 그럼 가봅시다 출발 고고 추워요? 추워 추워 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사람 없는 캐리비안베이는 또 처음입니다 난 지금 너무 이상한데? 이 주차장에 대는거 자체가 여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여기 주차장에 대본적이 없는데 드디어 대봤어요 네 네 이렇게 없으니까 이렇게 추우니까 사람이 없지 실내에서 온천만 하다가 실내에서 온천만 하다가 가야겠어요 공짜니까 안녕 안녕 저희 갔다가 저희 갔다가 모자랑 구명조끼 두고와서 다시 차로 가고 있어요 그냥 너무나 하나 안 찍어 몸만 찍지마 몸만 찍고 있었어 몸만 찍고 있다고? 몸만 찍고 얼굴 얼었어 얼굴이 얼었어 지금 너무 추운 날씨 저희는 지금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호명조끼도 입었고 네 날이 너무 추운데 따뜻한 데서 잘 놀다 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와 따뜻해요 와 따뜻해요 어 위에가 지금 야외여가지고 시원한데 따뜻해 시원한데 따뜻해 우와 나 여기다 방수팩에다 물렀어 어머 튜브가 없어요 없어졌네 안녕 안녕 층 너무 따뜻하다 좋다 너무 따뜻하다 좋다 따뜻해 따뜻해 따뜻하고 좋아 사람은 또 따뜻하고 좋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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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엄청 뜨거운 건 아닌데 뜨거운 건 실내 온천에 가셔야 될 것 같고 유수풀은 따뜻해요 따뜻해요 추울 것 같았는데 안 추워요 서울에도 종종 와야겠어요 돈 많아요? 아니요 하하하하 우와 선유탕이다 안녕 내 발 발 발 상영 우선 지지 숙소 이리 공간 이리 잃어버려 벌써 추워 어디가? 엄청 추워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와 짱이에요 야외는 훨씬 좋다 느낌은 너무 추우니까 유우인 온천보다 더 따뜻한 느낌 아이폰X는 생활방송 확실히요? 그래도 깨끗한 것 같아 여름에 오면 이물질이 좀 짜있거든요 그쵸 지금은 이물질 같은게 하나도 안보여요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깐 깨끗한 일이에요 소금을 깔아놨어요 나는 왜 건버서 여보 저 가득군데 위험해지시면 저 패딩 벗고 들어오세요 아우 요즘 생각에 엄청 많으신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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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n 아우 아빠 왜에? 아우 으아 미안해 야 이렇게 물이 세게 나갈지 몰랐어 미국이 가나 엄마 어딜 가 어디 가 여러분 저희는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해줘. 눈 흔들어. 안녕. 안녕. 네. 저희는 이제 막 끝나고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시원해요. 추우고 춥지 않아졌어요. 여름에는 더 좋은 파크가 많으니까 캐리비언벨 겨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온천이 너무 좋긴 한데 지금 되게 지쳐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저녁 먹으러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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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bled